오늘의 한문 오늘은 명심보감 여미편을 해설합니다. 아이성유자대 문서연을 잠시아 말리얼이 성시성 죽일유 여기서는 성유 놈자 올레 물을 문 걸서 뜻의 얼마 후 육아가 찾아와 걸 뜻을 물었다. 공실은지한데 공평할 공 다실말섬은 갈지 공은 사실을 다 말해 주었다. 유왈 성유 가로왈 육아가 말하였다. 이무실검 어인지 정례하니 다서릴리 없설무 이를 실세검 여기서는 동검 어조사 어 사람인 갈지 소증 안내 남의 속에다 돈을 잃을 리가 없습니다. 과천사야라 실가과 여기서는 참으로과 하늘천 줄사 어조사야 참으로 하늘이 주신 것인데 합치진 있고 덮을 합 여기서는 어찌 아니할 합 가질치 갈지 왜 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공왈 공평할공 사람 가로왈 공이 말하였다. 비오무레 하오 아닐비 나오 물건물 어찌하 나의 물건이 아닌데 어찌하겠는가 유부복 왈 성류 구부릴부 엎드릴복 가로왈 육아가 숙이고 엎드려 말했다. 소적이 작야에 작을 소 간역적 어제 작 밤냐 소적은 소인입니다. 소인이 어젯밤 위절정 내라가 할리 훔칠절 소정 올레 소틀 훔치러 왔다가 환련 가세 소조 이시지르니 돌아올 환 여기서는 도리어 환 불쌍이 여길 연 집가 행세세 쓸쓸할 소 가지조 말렬이 베풀시 갈지 소조는 쓸쓸하다는 뜻입니다. 도리어 가세가 너무 쓸쓸한 것을 불쌍이 여겨 이것을 놓고 갔습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이성 유자래 문서의 언을 얼마 후 유가가 찾아와 글뜻을 물었다. 공실 언지 한데 유 알 공은 다 사실을 다 말해 주었다. 유가가 말하였다. 이무실금 목 육아가 숙이고 엎드려 말했다. 소 적이 자기야에 소 인이 어젯밤 위 절 정 내라가 소 털 훔치러 왔다가 활련 가세 소 조 이 시 지르니 도리어 가세가 너무 쓸쓸한 것을 불쌍히 여겨 이것을 놓고 갔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